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캐스터 정영준입니다. JTBC의 뉴스에도 나오고 영광입니다. 출세했네요. 저도 뵙고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우선 간단히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999년부터 이 일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e스포츠나 게임 방송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게임 캐스터가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거창할 건 없고 야구 중계하면 야구 캐스터, 축구 중계하면 축구 캐스터, 기상하면 기상 캐스터. 저는 이제 게임 중계, e스포츠 중계라기 때문에 게임 중계가 되겠습니다. 댓글 창에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용준자를 JTBC에서 보게 될 줄이야. 감사합니다. 줄이님.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막 이렇게 약간 쑥스러우시다가 갑자기 딱 방송 들어와야 되는 게 역시 변하시는군요. 저희가 또 사람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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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목소리 딱 들으니까 다 알겠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분을 처음, 이분 여기서 보냐. 정말 반가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타이밍에 제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밥값 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대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뭐가 좀 세레머니 같은 게 있거든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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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걸 해야죠. 제가 행사를, 그거를 하고 행사가 취소되면 출연료 절반을 받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취소되면 출연료를 못 받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밥값 때문이라도 제가 그걸 한번 하고 가야겠습니다. 굴러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거 한번 하면서 바로 공격 들어가 볼까요? 그렇죠. 바로 공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주셔서. 아니, 부탁드립니다. 옆에서 띄니까 상당히 파이팅 좋으십니다. 그러면 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강지영 앵커님과는 뉴스를 함께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뜨거운 환호! 함성과 함께 시작!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중단돼도 출연료 반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에너지 받아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세요. 물 좀 충분히 드시죠? 여러분, e스포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딱 듣자마자 2분 하고 반가워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e스포츠 역사를 함께 했다도 과언이 아닌데 어느덧 데뷔 25년. 선배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고 오프닝에서 바로 목소리가 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꽤 나가죠. 특히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앞에 관중들이 많으시면 저도 더 업이 되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때는 결승전 시작은 오프닝하다 목소리가 바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한 5분 정도 있으면 다시 돌아와요. 참 신기한 게 노래방에서 노래하다 목이 쉬거나. 예를 들어서 누구랑 싸우다가 목청을 세게 내서 언성을 높이다가 싸우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데. 중계를 하거나 이렇게 목을 쓴 다음에는 금방 회복이 돼요. 근육이 다른 거니 저도 신기하긴 해요. 금융치료 아니에요? 금융치료는 똑같습니다. 치료인들 같나요? 박수로 더 받을지 몰라서. 새로운 개념이네요. 같은 거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사실 캐스터라든지 방송인들은 목관리가 정말 생명인데. 목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워밍업인 것 같아요. 옥주현 씨도 항상 워밍업 이렇게 혀를 통해서 강조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거를 먹기도 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워밍업이 저희도 운동할 때 기본적으로 무릎도 풀고 약간 땀도 나게. 스트레칭하죠. 모든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목인데. 저희 주로 목으로 활동을 하니까 이 부분을 풀어주지 않고 하는 것과 풀고 하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대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젊은 혈기에 그냥 바로 처음부터 하이톤으로 질렀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오늘도 당연히 아래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목을 풀고 왔습니다만. 워밍업을 하면 좀 덜해요. 저희 대기실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신 거예요? 아! 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랬군요. 주말에 사람 없으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계하면서 힘드셨던 순간들을 꼽아보면 언제가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e스포츠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종목을 말씀드리면 야구는 비 엄청 못하잖아요. 그렇죠. 취소되니까. 그렇죠. 비만이 오고 바람 막 돌풍 불면 경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희 e스포츠는 비바람이 불건, 폭풍이 불건, 태풍이 불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있잖아요. 서버 다운되면. 그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란 얘기예요. 너무 잘하시네요. 답을 얘기해 버리시면 어떡해요. 정말 저희는 그게 문제예요. 심지어 그동안 3년 동안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회가 대면이 아니거든요. 온라인으로. 대면 사람이니까.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회가 그냥 중단 없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바로 말씀하신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문제가 생긴 방법이 없어요. 제가 12년에 LA에서 결승 중계하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나갔어요. 그래서 무려 3시간에서 4시간을 경기 화면 없이 중계하는 저희 3명이서 그냥 이거로 풀었습니다. 복구될 수 있다. 복구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3시간, 4시간 동안요? 네. 복구를 뭐가 됩니까? 정말 피 말리는 상황인데. 그런데 저희는 방법이 없거든요. 한 번은 또 용산에서 중계하는데 갑자기 또 방송이 중단됐어요. 왜? 근처에 하수도 공사하는데 포크레인이 있잖아요. 포크레인이 광케이블을 찍었어요. 기억나요. 그것도 기억나세요? 그러면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게임이 서버다운드에서 난리 났을 동안 저희는 광케이블을 끊어내댄다. 그걸 속보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거 맞죠. 저희는 그 부분은 다른 거는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그 부분만은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광케이블이야. 제발 건강해라. 혜자 광케이블. 태평양 바다 밑으로 줄어넘고 정말 중요하거든요. 북한의 기도수 공격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의 건강한 그런 환경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데뷔 25년이나 되셨기 때문에 정말 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중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저희 e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던 게 2004년에 광한의 스타크래프트 결승전 때 10만 명의 팬분을 모시고 했을 때 기억이 나고. 마치 한류 스타의 한국 공연처럼 전 세계 팬들이 한국에 오셔서 경기를 관람하셨던 2014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그랜드 파이날도 생각이 납니다만. 저는 솔직히 앞으로 5년은 다음 주에 있을 제19회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 경기가 제일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왜냐? 우리 한국 e스포츠가 최초로 정직 정복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아마 e스포츠는 모르셔도 페이커는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페이커 선수가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출전하는 선수는 메달 유무에 따라서 병역 특례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스포츠 선수로서 지금 대회에 출전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저희가 해보고 싶은데 두 번째 키워드 띄워주세요. 한국 e스포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e스포츠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e스포츠계 산 증인이시니까 시작할 때와 지금의 한국 e스포츠의 지금 뭐랄까요? 위치, 규모, 위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승전의 모습만 놓고 보더라도 1999년 정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결승은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탁구대 위에 모니터, 브라운관 모니터 나란히 마주보기하고 결승을 했습니다. 그게 발전이 돼서 장중체육관 라이브로 성장을 했고 최초 진정한 야외였죠. 2003년에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2만 5천 명의 팬 모시고 대회를 했었고 10만의 광안리. 그리고 2006년에는 이태리 F1 경기로 유명한 몬전하는 도시에서 처음으로 위성생중계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최근에 e스포츠의 위상은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하면 상암동 월드격 경기장. 올해는 고척 또. 북경에서 하면 북경 올림픽 주경기장. 뉴욕이면 메디슨 스퀘어 가든, LA에서 하면 스테이플 센터. 이렇게 각 지역 국가에서 대표적인 데서만 합니다. 그게 저희 e스포츠의 위상을 알려주는 거기도 할 테고 선수만 놓고 본다면 처음에는 그냥 게임 잘하는 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문혜안이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한 면도 좀 있었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런데 프로게이머라는 말 거기서도 나오는데 선수들이 어떤 직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만큼 나라에도 보호를 받는 부분이 있고 세제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동시에 연봉 같은 경우가 있다면 수십억 되는 선수가 꽤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말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저기 종로를 한 번 오시면, 종각에 오시면 제가 주로 일하는 데인데 단 하나의 게임을 중계하기 위한 전용 경기장이 있습니다. 500석 정도 규모의 롤파크라고 하는 곳인데 단 하나의 게임, 여러 가지 게임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게임을 중계하기 위해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경기장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래방이 아니죠. PC방도 있고, 그리고 카페, 바도 있고, 전시 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외국에도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 공무원분들이 견양을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 언제 시간 나실 때 한번 들러주신다면, e스포츠가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참고가 되실 만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아시안게임, e스포츠 어쨌든 최초로 채택돼서 치러지는 경기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있어서 기사도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어요. e스포츠 이제 볼 수 있는 관람 티켓 있잖아요. 그게 가장 비싸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요가 많다 보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정말 위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그리고 또 티켓을 판매하는 방식도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일반 판매 방식이 아니라 추첨 복권이 됩니다.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저는 못했어요, 못 받았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복권 추첨 방식으로 균등하게 하겠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아시안게임을 바라보는 분위기는 알 수 있을 텐데, 대신 그만큼 중국에,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홈인 중국에서 많은 중국의 홈팬분들이 중국을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는 경기장 항조까지 가지 못하겠습니다만, 마음으로나마 한국에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응원에선 절대 밀리지 않고, 좋은 결과 얻어낼 수 있게 힘 좀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어쨌든 그럼 e스포츠의 강국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좀 뭐라고 보세요? 일단 2000년, 그러니까 1999년, 2000년, 2001년 이때 인터넷 보급이 빨랐잖아요, 한국이. PC방의 보급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PC방의 보급이 또 있었고, 그리고 PC방 또 인터넷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라든가 리니지 같은 온라인 게임이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토대가 마련된 상황에서 게이머들의 플레이를 단순히, 저 게임 산 사람이 게임을 소비하는 것이다, 그거를 보지 않고 선수화, 또는 스포츠화, 방송화, 대회화, 이렇게 빠르게 상황을 캐치한 업계의 반응이, 발판하는 대응도 e스포츠 강국이 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빠른 타이밍에 뭔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e스포츠의 종주국이다, 이런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e스포츠, 이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가진 경쟁력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좀? 최고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여러 종목에서.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게임을 잘해요. 게임을 잘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나 리그 오브 레던드처럼 국민 게임의 반열에 오른 게임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플레이하니까 그중에 초고수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계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격투 게임이라든가 스포츠 게임은 그 정도 인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게임을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게임을 잘하는, 그리고 승부역이 많은 플레이어들이 많고 그 플레이어들 중에서 이 선수는 프로게임의 가능성이 있는데 픽업할 수 있는 눈, 그리고 픽업된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는 매니지먼트 능력, 그리고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한국이 강국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선수들 역시 그렇게 플레이를 했을 경우에 연봉이라든가 인기로 확실히 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정말 게임을 정말 모릅니다, 제가 고백을 하자면. 그런데 저도 페이커는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다 얘기해주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게임을 모르는 사람도 페이커의 존재를 알게 되는, 알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분이 등장하면 다들 안절부절 못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는 모르지만 이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외국 매체에서 그렇게 평가를 썼죠. BTS, 손흥민 선수, 페이커, 김연아 선수 이렇게 해서 4대 국보, 5대 국보 이렇게 외국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거기에 페이커가 들어있으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토대를 통해서 프로게이머가 될 만한 요인, 끌어들임이 분명히 있는 거. 그래서 많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프로게이머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구 대비 최상위 레벨의 한국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계속되는 우리 한국의 e스포츠 강국이 되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세대 말고도 그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포진이 많이 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그럼요. 말씀하신 걸로. 지금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던 선수, 지금 정상에 있는 선수가 페이커가 처음에 데뷔하고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걸 보고 준비를 했던 선수들이 지금 데뷔해서 수십억 되고 외국에 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랑받고. 계속 저희가 10년을 1개 세대로 보기에는 너무 좀 기니까 2년, 3년도 1세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름이 빨라서 그렇다면 차세대, 차차세대, 차차세대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커 키즈도 막 나오는 그런 생각. 전 세계 다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디는 다 있습니다. 글로벌. 그렇죠. 상암동 페이커. 블루클린 페이커. 그래요? 왕부징 페이커. JTBC의 페이커는 누구지? JTBC에도 페이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JTBC 페이커 있습니다. JTBC 초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런던에도 리버풀에도 초비 있습니다. 하고 싶네요. 세 번째 키워드 그래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짚어보게 했는데 어제 미디어데이가 있었고 선수들이 포부를 밝히면서 이번에는 금메달을 꼭 따겠다. 최초의 데이인 만큼 금메달을 꼭 갖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기사를 통해 봤습니다. 어쨌든 롤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은 것 같은데 리그 오브 레전드. 그거 아무래도 캐스터 많이 하시니까 중계하실 때 재미있게 보는 방법, 저 같은 사람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하지 않으셨거나 영상을 통해 접하지 않으신 분들께 원포인트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에 솔직히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5대5로 10명의 게임을 하고요. 그 10명의 게임 플레이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인 챔피언이 160개가 넘고요. 160개당 스킬이 5개 또 거기에 선택한 아이템까지 하면 정신없이 돌아가면 평소 플레이 안 하시거나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분명히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대신 이렇게 중계창을 보시면 위에 스코어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야구도 몇 대 몇, 아니면 건물을 몇 개 부숬는지 이런 게 조금 우열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고 그것도 모르시겠으면 마지막에 제가 중국 지지! 지지가 국게임 또는 기법게임이라고 저희 쪽에서 경기가 끝났다 그걸 선언하는 겁니다. 또는 중국 지지! 하면 한국이 이겼다는 거고요. 베트남 지지라는 하면 한국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 멘트만 잘 들으셔도 돼요. 그럼 한국 지지가 나오지만 않으면 좋은 거네요? 근데 분위기는 한국 지지해도 돼요. 그래도 알아들이시니까. 근데 저희가 한국이 중국의 넥서스를 깨는 상황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국의 넥서스가, 중국의 넥서스가, 중국의 넥서스가 정식 종목에서 깨젭니다. 중국 지지! 이거 다음 주에 제가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 추석날 파인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저는 마치 갔다 온 것처럼 확신하거든요. 다음 주에 합니다. 한국과 중국전 있습니다. 지금 진짜 이런 걸 제가 실제로 계속 뵈니까 너무 신기해요. 사실은. 영상을 보던 거 제가 직접 보니까. 자, 다시 한 번 아시안게임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롤, 피파 온라인 4, 스트리트 파이터 5, 배틀그라운드 4 종목에 출전한 걸 알고 있습니다. 메달 가능성이 큰 종목이 어쨌든 롤입니까? 제가 롤 중계를 하기 때문에 롤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종목의 메달의 가치는 동일하고요. 저는 4개 종목 모두 메달을 딸 수 있다고 봅니다. 메달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저희,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종목에 출전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출전하는 종목들은 이미 우리 팬들에게 상당히 익숙하고 또 출전하는 선수들 역시 국내외 대회에 많은 출전 경험물이고 수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일의 경기 컨디션이라든가 경기력에 따라서 모든 종목이 다 메달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메달을 솔직히 못 따도 큰 상관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스포츠가 어쩌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설령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꺾이지 않은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 선수들 해준다면 응원의 박수 또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미디어데이 선수들은 저번 아시안게임의 은메달이 너무 아쉬워서 금메달에 대한 이게 굉장히 열망이 높습니다. 지난 자카르타 팔린빵 아시안게임 당시 롤 결승전 현장을 찾으셨는데. 국가대항전 분위기, 어쨌든 중국과 붙었을 때 가장 뜨겁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이길지 모르거든요. 다른 건 가늠이 좀 되는데. 네. 솔직히 차이가 나긴 한데. 솔직히 차이가 나고. 사실 국제대회 대상 지역이 한중만 아니라 그걸 또 넓게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로 꽤 굳어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당시에 팔린빵에서 시범경기 때 한중 결승전을 펼쳤었는데 응원의 함성, 중국 짜요에 저도 가서 응원했습니다만 8대2로 저희가 밀렸습니다. 일단 응원단의 규모가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졌고 저희가 목소리가 작아서 오늘 그때 안타깝게 우리 한국 선수단이 준우승해서 5년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저희가 쉼없이 지금 아시안게임과 한국 e스포츠의 위상과 이런 걸 다 짚어봤는데 한국 e스포츠 중계를 좀 하시면서 이 업계에 몸담아 오시면서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몇 개쯤은 하실 것 같아서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 업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개선 좀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이제 개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청자 우리 팬분들께 말씀드릴 부탁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를 저희가 잘못했을 때 화끈하게 지금도 그러셨습니다만 화끈하게 혼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미국 메이저리그가 시작된 지 100년이 넘었다고 그러고요. 우리 한국이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게 1954년이라고 합니다. 정말 긴 역사예요. 정말 멋진 역사입니다. 그런데 e스포츠는 한국이 나름 선도국, 종주구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기껏 해봤자 20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희가 뭔가 잘못했을 때 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정말 세게 혼내주셨을 때, 아주 따끔하게 꾸중을 해주셨을 때 그 아픔을 바탕으로 저희 e스포츠계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가 잘못했을 때 정말 화끈하게 기종에 해주셨던 것처럼 제대로 한번 혼내주십시오. 그래야 변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님도 또는 관련 공무원분들도 저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원을 해주시든 아니면 책임 추궁을 해주시든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시스템과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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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무조건 이것도 모르시면. 아무리 댓글 분위기 보니까 무선 리그 때 김준호 이름도 까먹었다. 누구랑 인터뷰했을 때 뭔가 나가셨잖아요. 아까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는데. 그래요? 초전문가 많으시구만요. 그렇지 그렇지. 답 나오네요. 모르시면 그냥 채팅창 보시면 됩니다. 나오네 나오네. 그거에요 그거. 계속 나오는 거. 그렇죠 그거. 그거 하시면 돼요. 퀸텍스 아웃! 그때는 킨텍스 아웃, 킨텍스 아웃, 킨텍스 지지, 미사일이 지지, 미사일이 사랑합니다, 미사일이 지지. 질문이 아까 있었는데, 일본은 잘 못하냐? 아, 일본이요? 일본도 같이 아시아인들이 이런 거 잘할 것 같아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인기가 계속 늘고는 있어요. 꾸준히 인기가 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게임 개발에는 초강국입니다. 하지만 e스포츠 문화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강국의 위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덜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발로란트라는 게임이 일본분들한테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주요 경기를 하면 우리 한류 스타분들이 가서 하는 무슨 큰 경기장에서 꽉 채워도 경기를 할 정도로 일본의 e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인기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진정한 한일전. 지금 만약에 리그 오브 레전드는 한일전 하면 좀 미안하거든요, 제가. 좀 차이가 나서. 제가 한국을 너무 응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없다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일본도 파이팅해서 한국과 제대로 된 한일전. e스포츠에서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이 고대로 일본에 가서 일본분들이 붕괴하셔서 야, 분발해야겠다. 용준자가 우리는 좀 미안할 정도란다. 억울하면 이번 롤드컵에서 8강 오시든지.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이거 오로지 저희 게스트분의 의견임을 밝히겠습니다. 댓글 들어온 거 좀 볼게요. 혹시 용준자께서도 들어가다가 댓글 소개해주고 싶은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분이 뉴스를 보면서 저보다 게스트가 더 기대되는 게 처음이다. 처음 나와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듣기는 좋네요. 엄청난 팬들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 볼 거라는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댓글 중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채팅창에 댓글에 일본의 다른 플랫폼 게임이 강하다. 그거 분명히 맞고요. 그거 맞고요. 저는 이제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e스포츠쿠 정북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2011년인가 12년에 게임 보러 갔는데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악수하시면서 웃어주셨다. 미담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용준자. 2012년이요? 11년 12년. 아, 리그 오래된 것 같은데. 용산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그럼 저분이 딱 아마 저분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용준자는 계속해야 된다. 아까 개선의 대상이라 하셨는데 여복이 안 된다. 계속해야 된다. 하여튼 뭐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이제 50 넘어서 50대 캐스트하고 있거든요. 멋지십니다. 사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은 지금도 역시 게임을 많이 보시거나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20 전후세요. 그쵸.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또 기존에 게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뭐 취업이든 뭐 결혼이든 뭐 이렇게 해서 게임을 좀 노시면서 떠나시죠. 좀 이렇게 떠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계속 나이를 먹고 그래서 그 코어 한 우리 시청자 분들이랑 나이 차이가 이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캐스터는 해설자와 다르게 가장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그쵸. 같이 좋아하고 막 같이 놀라고 같이 열받고 막 같이 막 막 울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차이가 나면서 또 게임을 바라보는 것도 30대 바라보는 거랑 40대 바라보는 거 50대 바라보는 거 저도 노안도 오기가 좀 어려워요. 대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힘든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청자 분들과 나이 차이가 나야 하는 것이 코어 한 분들과 가장 힘든데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정면돌파해야죠. 근데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도 이렇게 갑자기 게임 얘기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면서 정말 그 열정이 있는 모습이 저 오늘 좀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좌. 정면돌파에서 게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게임 많이 보고 밤샘 게임에 지치지 않게 운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줄이고요. 이거 궁수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미단들이 이제 올라오는 게 팬서비스 잘해주신다. 정말 항상 웃음 잃지 않고 이렇게 악수해주시고 인사해주시는 모습이 참 고맙다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쯤에서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죠. 정답이 뭐였죠. 정답은 광알리입니다. 광알리였습니다. 네. 달빛의 순수님 이 분께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아시안게임 한국 e스포츠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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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